챕터 1. 재료, 도구, 디자인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왜 재료와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디자이너에게 코딩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왔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하면 좀 더 디자이너들이 쉽게, 진지하게 코딩을 바라보고 창작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을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 없이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새로움에 설레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이 간단한 질문들은 복잡한 알고리즘 구현보다 더 어려운 것임은 틀림이 없어요. 코딩은 도구이다. 데이터라는 재료를 가공, 활용하는 디자이너의 창작 도구이다. 이 책의 한 줄 요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위의 결론으로 향하는지, 무엇이 왜 그러한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학습해봐요. 디자인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을 했죠. 인류는 상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구를 통해 상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기록할 수 있었고, 나누고, 실체화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었죠. 약 1만 6천 년 전에 후기 구석기로 추정되는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나스코옷 동굴의 벽화가 그 예일 수 있어요. 스페인의 알탐이라 동굴 벽화는 황토, 숯이나 적철석으로 형상을 그리고 자연 염류를 바탕으로 색을 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석기와 동물의 뼈뿐 아니라 그때 당시의 불을 이용한 최신의 기술과 재료, 가령 숯, 목탄과 같은 재료와 기술들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려 사냥에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고 나누었던 것이죠. 1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디자인된 그림을 통해 그 시대를 엿볼 수 있죠. 특별히 간석기는 갈판, 뼈바늘 등의 도구로 토기를 만들고 정착 생활을 한 시대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자인 예로 빗살무늬 토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도구의 변화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인들은 농경과 목축을 하며 문화와 종교를 디자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갔죠. 즉, 새로운 재료는 도구의 발달을 촉진했고, 구석기 인류는 당대의 최신의 재료와 그에 맞는 도구로 의식주를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시스템과 문화를 디자인하고 발전시켜 왔죠.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이집트 지역 등에서 불을 이용하여 철광물을 녹여 도구들을 만들고 그 도구들로 문명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농업 도구, 전쟁을 위한 무기뿐 아니라 그 새로운 기술과 도구들은 의식주를 넘어선 일상생활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가져다 준 변화만큼 당시에 현실적 체감이 가능한 변화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청동기 시대의 도구들은 계급 혹은 사유재산의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고, 철기 시대에 이르러 철제 농기구 및 무기에 만들므로써 정복활동과 국가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이르렀죠. 산업혁명을 통해 에너지, 가공기술 및 다양한 도구의 발전이 또 한 번의 도약을 하였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발전 수준과 정밀도는 눈부시게 진보하고 있죠. 가령 산업의 쌀이라 불리어지는 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도구와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배와 자동차뿐 아니라 비행기, 우주선도 디자인할 수 있었고, 고층 빌딩과 교량을 만들 수 있었죠. 재료의 가공기술의 도약, 에너지 혁명을 통해 자동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디자인하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발전해 발전을 거듭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혹은 살게 될 세상은 어떻게 이해되고 그려질 수 있을까요? 구글의 기술 고문으로 널리 알려진 미래학자 커즈와일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특이점, 싱귤러리티를 앞에 두고 있는 세대이다. 그 특이점의 도달은 정보혁명이라는 키워드 아래 보다 많은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는 프로세싱 파워 그리고 초연결, 초지능의 패러다임, 오는 2045년 인공지능이 생물학적인 진화를 추월하는 순간이 온다, 라고 웅변하고 있어요. 특이점이 오면 인공지능의 컴퓨팅 파워는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 정도 높아질 것이며 기술적 특이점 이후로 인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이를 다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데이터로부터 정제된 통찰들은 한 해가 다르게 누적되고 있죠. 즉, 데이터라는 새로운 재료에 주목하고 이 재료를 모으고 그에 따르는 도구들을 개발하여 그 재료를 가공함으로써 변화될 삶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디자인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이 변화의 파도가 나를 무섭게 덮치는 헤일이 아닌 기회로서 잘 타고 넘을 수 있을까요? 1.2. 재료와 도구 그리고 디자인 이제는 디자이너도 코딩을 공부해야 한다. 고했을 때 많은 디자이너가 왜 굳이 코딩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물론 기술 그리고 도구들의 발전과 무관하게 여전히 종이와 펜은 매우 훌륭한 디자인 도구이죠. 그러나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목적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는 도구들이 존재하고 그 도구들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력을 가질 뿐 아니라 보다 창조적인 디자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면 디자이너로서 그 새로운 도구 앞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재료를 활용할 것인가? 를 묻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디자인의 재료에 따라 디자인의 도구가 바뀌고 프로세스가 바뀌고 요구되는 목적과 결과물에 따라 정밀도와 정확도가 바뀌고 창조 가능하고 디자인 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도 있죠. 즉, 이러한 이해 없이는 가능성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령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에서부터 인류는 유리 재료를 발견, 활용하기 시작했죠. 스테인드 글라스의 형태로 중세 유럽의 고딕 건축 양식에 주요하게 활용되었고 근대화되며 건축뿐 아니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현대에는 유리로 가능한 많은 디자인 방법론과 도구들이 개발되어 디자인 가능한 바운더리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송진, 호박 등의 천연수지부터 석유산업으로 파생된 플라스틱,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 재료의 출현과 가공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 가능성들은 디자이너의 창의력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재료의 개념을 좀 넓혀볼까요? 1차원적 물질을 넘어 가공이 가능하고 그 특성과 특징이 디자인 활동에 통찰을 부여할 수 있는 관점을 디자인의 재료로 확장시킨다면 21세기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이로운 발전으로 데이터라는 재료가 디자이너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1.3 데이터, 재료로서의 데이터, 데이터 에즈 머트리얼 이처럼 재료에 따라서 그에 맞는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재료가 품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은 창작 활동과 디자인 결과에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작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핵심은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마치 처리 기존 산업의 쌀로 여겨진 것처럼 4차 산업의 쌀은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초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에즈 컴퓨팅, 사물인터넷, 초연결, 5G, 자율주행, 드론, 병렬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키워드로 4차 산업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통분모의 기저에는 사실상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데이터를 연결하고, 모으고, 처리하고, 적용하는 산업인 것이죠. 물론 앞서 살펴본 물리적인 전통적 재료와 그 근본적 결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라는 재료는 매우 광범위하게 기존 디자인 재료들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 형태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잘 알고 있죠. 2010년을 전후 즈음에 빅데이터 키워드의 대중화가 선도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초등학교 수업에도 코딩과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며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죠. 왜 이처럼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은 작금의 혁명은 일과 산업을 바꾸는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문화, 경제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이라 운변하고 있어요. 즉,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도약인 것이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디자이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작금의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데이터라는 재료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4 데이터, 현상의 압축, 통찰의 향연 데이터는 현상의 표상, 즉 현상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어요. 현상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추상화시켜 압축된 디지털 정보 문서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사실, 혹은 현상의 단면을 정성화, 쿼트헤드프, 정량화, 쿼르트헤드프, 관계성으로 통찰의 형식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로우 레벨의 기술적인 설명은 뒤에 챕터에서 자세히 나누고 하이 레벨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더 살펴보죠. 사회의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플랫폼과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면서 데이터는 정보산업의 석유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드웨어 인프라 스트럭처,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산하고, 적용하고, 통찰, 인삿을 추출하는 것이 과거의 수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고 용이하다는 것이죠. 세계 유수의 CEO들과 석학들 사이에서 데이터는 앞으로의 슈퍼 파워이고, 새로운 오일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회자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세계 탑10 기업 중 8개 이상의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죠. 2021년 12월 기준 데이터 그리고 지능 데이터 활용의 예로 인공지능을 들어보면, 인공지능의 구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인공지능은 많은 수가 머신러닝으로 구현돼 있어요. 다른 형태의 AI 구현들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머신러닝에서 기계가 학습할 때 그 근본이 되는 소스는 결국 데이터이죠. 결국 데이터를 정제하는 하나의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어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주어진 인풋 데이터를 다룰 함수를 만든다. 라고 봤을 때, 그 함수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론적 결과 값을 반환하죠. 반대로 머신러닝의 경우, 무수히 많은 인풋과 결과 값의 데이터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결과 값을 바탕으로 함수를 역설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값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를 찾고, 그 함수를 데이터에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기계가 학습을 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즉, 시작과 결과를 데이터로 주고, 그 과정 함수를 모델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결과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의 모든 경우에 수를 다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들에서 온 인사이트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며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처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죠. 다른 의미로 수만 수억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지능을 프로그래마시킨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면, 정성화, qualification, 혹은 정량화, quantification, 시킬 수 있다면, 즉, 데이터로 표상할 수 있으면 데이터는 원석과 같아서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많은 정보, information와 지식, knowledge, 통찰, insight, 지혜, wisdom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25 데이터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해요. 필자가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 전공과 상관없이 코딩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과가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2017년 기준 어느 전공을 하던 데이터에서 자유로운 전공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죠. 전통적 기초학문으로서 국어, 수학, 과학 등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로의 코딩은 필수 항목으로 인식되어 간다는 방증이죠. 4차 산업의 파도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파도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기존 영역 발전을 가속화시키거나 혹은 사라지게 하기도 하죠. 이러한 영향 때문에 창업, 국책사업, 워크숍, 포럼, 학교의 수업 프로그램 등에서 4차 산업의 키워드 파도타기가 주요 트렌드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죠. 함께 생각해봐요. 이 파도는 쓰나미처럼 나를 덮치는 재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갈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과연 어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일까? 또 디자이너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할까? 4차 산업에 표상하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에지컴퓨팅, 사물인터넷, 초연결, 5G, 자율주행, 드론, 병렬 컴퓨팅, 블록체인 등이 그 예들일 수 있어요.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통분모 기저에는 1. 4차 산업의 쌀인 데이터가 있고 2.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IoT 5G 초연결, 초저지연 3.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인가? 병렬, 에지, 블록체인 컴퓨팅 4. 데이터로 온 통찰,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율주행, 드론, 로 압축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에게 4차 산업이란? 질문에 대한 필자의 정리는 다음과 같아요. 디자인 발전과 결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답과 같다고 생각해요. 필자가 빔학회에 기고한 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왼쪽의 QR코드를 통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브록, 데이터를 위한 코딩 코딩을 한다는 의미는 데이터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즉, 데이터를 다루는 행위는 코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필자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일전에 연구를 도울 일이 있었어요. 연구 과정 중 데이터의 해상도가 낮아서 연구가 어렵다는 이슈가 있었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자의 직업병이 발동이 되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최신의 컴퓨터가 나와도 항상 느리고 메모리도 항상 모자란 것처럼 양질의 데이터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할 것이다. 동시에 많은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다양한 보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정제해 나가야 한다. 라며 질문에 따른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었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대화가 되질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분이셨죠. 코딩 경험이 없으셨어요. 연구 목적과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 구조를 가공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었죠. 지면이 적고 주객전도가 될 우려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위에 QR코드 참조. 핵심은 코딩의 중요성, 방향성, 이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경험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와 통찰을 이끌어낼 때 상상과 바람의 기초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기보다 엔지니어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코딩을 해보고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알고리즘의 구현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레 채화되는 사고 체계와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 연계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결정 프로세스, Decision Making Process에서는 항상 데이터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 가공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편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도래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코딩과 데이터의 활용은 디자이너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어요. 브록, 고수준 그리고 저수준, 하이레벨, 로우 레벨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혹은 강의나 수업에서 왕왕 사용되는 단어는 고수준, 하이레벨과 저수준, 로우 레벨이에요. 저수준이라고 해서 수준이 낮고 고수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준은 내용의 수준이 아닌 형식의 수준으로 봐야 해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저수준의 경우 기계와 같이 더 명시적 형태일 수 있고 고수준일수록 인간과 같이 암묵적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눌 때 저수준 언어하면 기계어와 가까운 언어인 어셈블리 언어, C, 혹은 C++와 같은 언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즉, 기계어와 가까울수록 저수준 언어라 이야기하죠. 반면에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이썬을 들 수 있어요. 마치 수도 코드의 형식으로 기계들의 언어보다 인간들의 언어에 좀 더 가깝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즉, 0과 2를 통해 기술되는 명시적인 기계어의 대척점에서 암묵적이고 압축률이 높은 수준의 인간의 언어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확장을 해보면 특정 현상이나 프로세스를 기술할 때도 어떤 형식의 강조점을 두고 설명할 것인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동료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기분을 풀어주고 오늘 회사 업무를 더 잘 봐야겠다 는 고수준의 기술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설명을 이해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추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사다 줄 수도 있고 회식을 권할 수도 있고 시답자는 농담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알기 위해 자꾸 말을 걸기도 할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고수준 형식으로 소통은 오히려 정보 전달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저 수준으로 기술할 경우 어제 미팅에서 동료 평가 중 영업 항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50%를 수준으로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이고 그것을 상세하기 위해 다음 달에 있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A와 B가 있고 A의 경우는 B의 경우는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처럼 다소 장황할 수 있겠지만 기계 수준의 형식으로 매우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같은 상황을 기술하더라도 기술의 형식에 따라서 그 본질을 다른 무게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단어 혹은 문장과 문맥을 씀으로써 장황한 설명 없이 본질을 명백하게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죠. 어쩔 때는 매우 명시적으로 소통을 해야만 본질의 오해 없이 정보에 손실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